어, 탱탱하게 더 가야돼. 당신 더 가야, 어. 남순 씨는 내가 거기 돌려있는데. 어, 그래. 잠깐, 잠깐 자야 돼. 어, 됐어. 당신이 앞으로 더 가. 됐어. 어!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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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어야되네 거기 돌하나 움직이는거 있대 다리기니깐 쭉 올려서 하면 되요 왼쪽 다리 그냥 쭉 올려서 거기 다리 찢어서 올려야돼 방법 없어 안돼 이쪽으로 못 올라와 그치 왼쪽 왼쪽 거기 글로 갈래? 나도 옛날에 홀드 싹 되가지고 20cm 30cm 밑에 있어 30cm 밑에 그렇게 되면은 뒤에 발 잡을때가 없어서 손잡을때가 없어서 그래 지금 도끼를 갖고 내려와 봐요 동네 음 북 북 북 북 아멘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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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좀 더 여유께 됐어 아 진짜 나 도끼 어떻게 빼려고 그래 그거를 오 저 팔림으로 가봐 내가 올라와야 니 여길 어디 밟고 올라올거야 그쪽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? 오른쪽으로 돌아갈 수 있어? 거기 틈새가 오른쪽 틈새있네 가방 떨어져 가방 떨어져 가방 가방 떨어져 가방 센스를 센스 그때만 그 다음에 그 루프를 갔다가 돌에다 갖고서 저걸 빼 저기 자기 셀프 셀프 저기 저걸 하라고 이걸로 해줄테니깐 이걸로 엎드려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저 돌에다 걸어 한번 걸어 유짜로 한번 걸고 이렇게 빼라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알았어요 어 거기서 돌에다가 걸어 유짜로 이렇게 저 돌 그 돌 충분해 거기?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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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를 해 얘기를 하면서 떨어지지 그러면은 안 떨어진다 안 떨어져 한 번 더 가면 안 떨어져 응 그래 그래 안 떨어져 응 이제 빠지냐 이제 빠지냐가 문제지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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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엉켰어 이거 엉켰어 풀 때 아이 진짜 빠진다 됐어 됐어 자기 계속 찍어요 어? 부터리나 남았어 이제 이따 다 담가면 연암이 찍으면 되잖아 그냥 측진으로 올라와도 되는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갈수있어요? 여섯번 오른쪽으로 괜찮아보이는데 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요? 땡기라고 해? 아니면? 로프 이쪽으로 넘겨줘 아래쪽으로 올라가는 길 여기가 밑에서 오는거하고 막상 올라가는거하고 달라 그래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위로 어 그게 내가 온길이야 아 손실여서 어떻게가지? 잠깐 빽 넘어와 그냥 넘어 빗질을 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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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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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그만 찍어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예 으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거 해서 보내 팔자감기 연암 있나? 당신 있어? 피ride 파이팅 마이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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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이쪽으로 갔잖아요. 이 동네에서 찍고 이 동네에서 찍고 이 동네에서 찍고 여기서부터 오브인데 이렇게 옆에서 찍고 싸우러 가고